신랑 박진옥군과 신부 최재인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랑 신부가 주인공으로서 새 인생에 대한 약속을 양가 어르신과 하객분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이 뜻깊은 자리를 입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양가 어머님의 하촉 점화가 있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긴장하지 않도록 하객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 입장!